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엔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첫 번째로 최민경씨예요 안녕하세요 손톱이 덜렁인 채로 일주일을 버티고 아는 오빠가 보복운전한 것을 떠벌린 최민경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유치하게 아는 오빠하고 엮어가지고 곤란해 하셨습니다 아는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으로 한번 얼레리꼴리를 해봤다가 아니라고 면박을 받았죠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르케 더치 커피 문 블렌딩 세트 주셨는데 계속 나오네요 오늘 아르케 좋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딥하지 않아서 밤에 마시기에도 부담 없고요 되게 센데요 그러게요 물을 엄청 탔나봐요 요즘 집에서 하루 한 잔씩 까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먹나봐요 우리만 물에 타 먹냐? 쪽쪽 빨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노잼이지만 세 번째 사연 도전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잊고 지냈을까 싶었는데 아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때는 중학교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집안의 신앙 의무를 지며 매주 교회에 나가던 때였습니다 자연스레 중고등부끼리 자주 어울려 지내는 일이 많았고 서로의 졸업식에 돌아가며 찾아가 축하 겸 졸업방을 해주었죠 보통 이제 졸업식 날 왔는데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와서 되게 친한 척을 우르르 해주면 보통은 교회 친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가로열고 당시의 유행템은 밀가루, 계란, 까나리 액젓이었습니다 아무 음식도 만들 수 없는 데서 비죠? 아니죠 동남아 스타일, 태국 스타일 원래 피시 소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까나리 액젓도 야채볶을 때 쓰면 곧바로 태국 스타일의 음식 풍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유행은 태국식 졸업 친구를 태국식 음식으로 만드는 게 유행을 했었나봐요 밀가루, 계란, 까나리 액젓 일진 친구들은 학교 근처 굴다리 밑에서 후배 졸업생을 선배 일진이 때리고 밀가루빵하고 했다는 무서운 소문도 있었죠 일진 친구들이 태국식 음식을 좋아했다 대체 왜 맞으려고 끌려다녔을까요? 지금은 이런 풍습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사실은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2000년대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 그런 사진들 막 올려서 캡처해서 되게 문제다 했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했죠 요즘은 안 그러나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보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요즘은 또 기자들이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치네요 무릎을 근데 닫기가 쉬워서요 근데 사실은 저 여기도 이제 그 졸업식을 거친 세대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90년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직접 물어볼 게 있나요? 밀가루만 썼나요? 뭘 썼나요 주로? 설탕! 간장! 예? 분필가루! 계란! 지금까지 분필가루만 빼면은 거의 모든 볶음 음식에 국물 내는 게 마늘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케찹 케찹 소화제? 아 소화기! 소화기 소화제 너무 친절한데요? 너이씨 소화 잘 되라 또 뭐 있었어요? 겨자? 네? 간장? 네 또 마요네즈? 이 재료만 들으면 되게 군침이 돌아요 근데 이제 큰 재료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점 그렇죠 아무튼 다양했네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걸 봐도 최민경 씨가 적어준 까나이 액젓은 원탑입니다 네 좀 남는 걸로 치면요 네 자 아무튼 그때 저는 그 무리 중 한 오빠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는 남몰래 좋아할까요? 소문도 좀 내고 하지 푼수 같고 꾸밀 줄 모르던 시절이라 연애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 고백조차 안 했고요 그 오빠도 와서 같이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 두 명과 총 셋이 졸업을 했고 교회 무리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와서 함께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작된 밀가루 세례 와 까나리 등을 맞으며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오빠도 있는데 너무 망가진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도망가는 저의 치마 주머니를 잡아 힘껏 당겼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도망치기 위해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내달렸습니다 아 그때 찌익 쩜쩜쩜쩜쩜쩜 저희가 이제 유튜브 한다라는 게 이런 운동장을 찾아가서 너 이거 좀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이 치마를 입고 너 도망가 봐 까나렉저 뿌려줄게 이러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크크크 지금도 솜털이 곤두서며 쪽팔리네요 그렇죠 아무튼 친구가 제 치마 주머니를 잡은 채로 당기는 동시에 제가 반대로 달려나가자 양쪽으로 강한 운동 에너지가 가해진 제 교복 치마는 3년간의 재고실을 모두 끝내고 허리 단만을 제게 남겨둔 채 찢겨나갔습니다 챔피언 벨트가 됐죠 벨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벨트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이 객석에는 2016년판 WWE 챔피언 벨트가 있어요 교복에 저런 게 달려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벨트만 볼 테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챔피언인가 봐 이럴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허리 땀만을 남겨둔 채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적 허리에 벨트처럼 허리 땀만 남은 채 검은 쫄바지를 입은 저는 망연자실했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급하게 치마를 돌려줬고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돌려줘봤자 그냥 어떤 책임을 돌려준 느낌이죠 난 몰라 아까는 치마였는데 이젠 퀼트가 됐죠 그렇죠 치마를 돌려줬고 내가 꺄하하 뭐야 미친 죽을래? 라고 웃자 그제야 모두 빵 터져서 난리 났습니다 화를 못 냅니다 안타깝죠 화를 내기에는 애매하고 화를 안 내고 크크크크 해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와 다행이다 하면서 빵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가품살을 못 시킵니다 저는 교복 마의를 벗어 허리에 붙고 대충 엉덩이만 가리고 다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당연한 결과예요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먹으러 가야 한다 뭔가 중세의 시조 같아요 엄격하기가 신화 같죠 신화 약간 가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노래방도 가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백도 못했는데 엉덩이만 보여줬구나 싶은 마음에요 근데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엉덩이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뭐지 약간 진짜 그런 충격은 그냥 일단 검은 하체 뭐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저는 분위기가 저는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더 오버해서 웃고 떠들었지만 정말 정말 좋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장 하나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고백도 못했는데 엉덩이만 보여줬다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고백과 엉덩이는 무슨 관련일까 무닝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엉덩이 사실 조롱이죠 꺼져라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영화 글리스 보면 존 트라볼터 나온 거 훌리건들이 보통 원정 팬들에게 하는 행동 어떤 서양의 문화죠 그 이후 신앙도 없던 무늬만 종교인이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줄여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무리들과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제 중딩 졸업식 날 짝사랑 강제하차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셀프로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요파씨 화이팅입니다 자기가 써놓군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최민경씨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의외네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서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통은 친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와서 거의 강제로 하는 그런 강압적인 문화인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향유 혹은 소비했던 층들은 엉덩이만 보여줬네 이러면서 끝나네요 그리고 그 아니 관심 있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되게 많이 오그라들죠 사람이 안승준군 말대로 못 봤을 거거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왠지 지금도 그런 마인드이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최민경씨 네 아무튼 지금 본인은 되게 깔깔 웃고 있는데 우리만 되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최민경씨 사랑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